안녕하세요. 별의별클레이입니다. 오늘은 회색을 만들거에요. 뽀르로와 크롱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답니다. 하얀색과 검정색 클레이를 같은 크기로 준비했습니다. 늘렸다, 오므렸다 늘렸다, 오므렸다 늘렸다, 오므렸다 늘렸다, 오므렸다 늘렸다, 오므렸다 늘렸다, 오므렸다 반복해주세요. 회색이 되도록 잘 혼합해주시고요. 이제 클레이에 힘을 가하여 공기를 빼줄거에요. 열심히 누르고, 접고, 누르고 눌러펴고, 접고, 반복하여 공기를 뺄 수 있어요. 누르고, 접고, 누르고 공기가 빠져나가는게 보이나요? 이제 공기를 충분히 빼준 후, 동그랗게 뭉쳐줍니다. 동글동글 굴려가며, 한 번 더 공기를 빼주고요. 동글동글 굴려가며,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얀색과 검정이 만나 회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공기를 빼주는 건 중요해요. 하얀과 검정이 만나 회색이 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클레이 장난감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. 이 영상이 맞으시나요? 네, 4, 5, 6, 0.